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린 그런 촛불국민이고 또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지금 미국의 세체를 미끄러가고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 윤석열 정권 그냥 두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허세를 부리는 미국을 그만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네! 우리 주문을 모아가지고 민주로 통일로 자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두드리라고 하는 노래랑 그럼 새로우리도 그냥 이어서 부릅시다. 연주야 여러분. 여러분이 뭐 은평하셨으면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하겠습니다. 도무려와! 보이는 것만 보고 보여주는 것만 보고 빌리는 거지 빌려주는 거지 속에서 당연하게 돌아가는 지독한 일상의 감옥 어쩌면 우린 모두 두 번쇼 주인공 두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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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반대 말을 불러 쿵쿵쿵 두드려 양반대 지앗을 불고서 또 내 길을 벗고서 세상이 될 거야 내가 세상이 될 거야 나처럼 한투 나! 우리의 인터뷰 21년! 이 점심이 2년! 이 점심이 2년까지! 이 점심이 3년까지! 경빛 전투렌더! 새로운 자리까지 나갈 때! 감기야 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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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야 또 좋습니다. 맥주의 손짓과 조각educ 소속 convert in Dec. 껍데기를 벗고서 세상이 될 거야 내가 세상이 될 거야 시야 속을 벗고서 껍데기를 벗고서 세상이 될 거야 내가 세상이 될 거야 보이는 것만 보고 봐주는 것만 보고 뛰는 것들 떼주는 것들 속에서 두 두려 두 두려 두려야 밤 앞에 화를 들러고 쿵쿵쿵쿵 여기다 이 밤에 시야 속을 벗고서 껍데기를 벗고서 세상이 될 거야 내가 세상이 될 거야 시야 속을 벗고서 껍데기를 벗고서 세상이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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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될 거야